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저번에 한번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CPU 가성비 비교표 드디어 리니얼 해왔습니다. 여기 갑은 제가 테스트한 것도 일부 수록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퀘사존과 쿨앤조이, 해외 사이트 하나 포함해서 세 가지 사이트의 값을 어느 정도 평균값을 내서 집어넣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어요. 어떤 게 변경이 되었냐면 일단 젠3는 당연히 수록이 되었고요. 기존에 원래 2080Ti 기준으로 게임이 100분위를 매겼었는데 이걸 3090, 3080 기준으로 업계이드를 했어요. 해상도가 FHD가 아쉬울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CPU 성능을 가장 차이가 많이 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상도가 낮아야 되겠죠. 옵션은 풀업으로 하되 해상도는 낮은 FHD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밴밴력을 올렸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러 벤치마크의 점수를 총 합해서 평균을 매겼는데 이번에는 그냥 시네벤치 기준으로 멀티 성능 R20 기준으로 재고 똑같이 시네벤치 기준으로 싱글 성능 R25 재습니다. 요거는 있잖아요. 특히 AM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율 편차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약간 다른 곳이랑 다를 수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기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현금 최저가로 했었는데 현금 최저가로 올리니까 자꾸 이 가격에 어떻게 사냐 이 가격에 파한 곳이 어디냐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샵다나 가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 가격에는 대부분 다 그냥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카드로 글 따라도. 그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데요 하시지 마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격 참조용으로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당종 제품군은 삭제를 해서 좀 더 보기 편안하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표를 한번 보면서 어떤 제품이 이번 달 과연 가성비가 좋은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첫 번째 고성능 CPU들을 모아놓은 하이엔드 CPU 구간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8코어급이거나 아니면 6코어라도 엄청 성능이 좋은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 포진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시면 이번에 젠3가 추가되면서 가장 멀티 성능이 좋은 제품의 타이틀을 390이 내주었어요. 어디한테? 590X한테. 다만 590X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현금가 기준으로 싸게 찍힐 때는 한 108만원 찍히고 카드가 기준으로 120만원, 130만원 팔고 있더라고요. 구하기 힘들어서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그 덕분에 가성비는 박살이 나 있습니다. 590 당장에 구하는 것은 110만원 정도 가격일 때까지만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590은 드디어 AMD가 사고를 쳤죠. 무슨 사고를 쳤나요? 게이밍 100분율 성능도 1위 멀티 성능도 1위 싱글 성능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능이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이제 반쪽짜리 CPU가 아닌 거죠.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3950이 멀티 성능은 가장 좋으나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인텔 대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도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여튼 최고의 CPU인 만큼 가성비는 좀 많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3950X 이제 이건 악동과 오리알 됐어요. 저도 방송용 컴퓨터로 3950X 쓰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컴퓨터요. 중국 가격이 대폭락해버렸는데 여전히 멀티 성능은 좋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인코딩 하시는 분한테 나쁘지 않은 제품이지만 원래 게이밍 용도 잘 안 팔렸던 만큼 게이밍 성능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현 시점에서는 새로 살만한 베리트가 전혀 없겠죠. 가격이 내렸다고 한들 많이 내렸어요. 거의 10만원 내렸는데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제품. 자 그럼 5900X 한번 볼까요? 5900X도 이번에 출시된 젠3 제품이죠. 지금 한국의 기준으로는 대충 한 72만원 정도 샵다는 한국의 기준으로 판매가 되는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물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5950보다도 더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물건도 많이 안 들고 해외도 똑같아요. 요거를 카드가로 80만원 정도에 파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어느정도 물량이 안정화되고 70만원, 72만원 정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요 놈이 참 괜찮아요. 아니 가성비 순위는 개판인데요. 어느 면에서 괜찮은지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게이밍 성능 5900X랑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차범위 안입니다. 오차범위 안. 뭐 0. 몇 프로 차이에요. 그런데다가 멀티 성능도 와 괜찮죠? 3950이랑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멀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글 성능 말할 거 없죠. 싱글 성능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으로 욕할 게 없는 제품입니다. 다만 가격대는 조금 비싼 쪽에 포진해 있긴 한데 뭐 경쟁사가 이걸 따라올 수 없으니까 이런 가격을 포진한 것도 욕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죠. 사실 원래 이 가격에 뭐 팔았습니까? 19,000K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19,000K 가격이 좀 많이 내렸는데 원래 저 정도 가격에 19,000K가 판매됐었는데 19,000K랑 비교해보면 딱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게이밍 성능도 더 좋고 멀티 성능도 더 좋고 싱글 성능도 더 좋다. 그것도 작은 폭이 아니에요. 멀티 성능은 4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가 10%를 산다고 하면 이 5,900X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만 충분히 살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응을 저도 노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9,000K를 한번 볼게요. 19,000K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성능이 역시 아직도 걸출합니다. 보시다시피 색깔 진하게 신행되어 있죠. 120%가 넘으니까. 근데 이번에 나온 신제품들이랑 오버를 안 하고 비교하면 밀려요. 다만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대로 각 잡고 19,000K를 오버클럭을 하신다면 램오브를 4,400에 3%까지 잡아주고 그러면 충분히 게이밍은 비빕니다. 현실점에서 쓰고 있는 분들이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램오브를 4,000K 이상 하셨으면요. 하지만 이 표는 어디까지나 오버를 하지 않은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이 다소 떨어진 게 눈에 보이죠. 오버를 하지 않으면 한 10% 격차로 져요. 멀티 성능은 5,900한테도 크게 밀리니까 뭐 할 말이 없고 심지어 요새는 싱글 성능도 밀려서 이제 뭐 그 오더비 계열에서는 인텔이 좋다 얘기도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벤치가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오더비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가지 있잖아요. 뭐 있지? 프리미어 프로 또 뭐 몇가지 있잖아요. 그런거 전부다 라이트룸 이런거 전부다 어 타이틀 넘겼어요. 젠스리한테 그래서 현실점에서는 새거 구매는 비추천합니다. 가격이 4만원 꽤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비추천합니다. 1850k는 어떤가요? 19000k랑 별 차이 없어요. 가격이 얘도 만원 정도 내렸는데 좀 더 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현실점에 사기에는 새 제품 새 제품 사기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메리트가 없는데요?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에 5800X랑 비교해도 게이밍 성능 지지 그러다가 멀티 성능 비슷하지 싱글 성능은 5800X가 이기지 가격은 5800 아직 좀 비싸네 5800 지금 가격이 이상하게 비싼거는 물건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이거 원래 한 59만원 60만원 정도 했어요. 가격이 원래 비슷하지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올랐네요. 물건이 없어서 그런거니까 만약에 저는 이 라인업을 생각한다면 사실 5800X 사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3900인데 3900도 낙동강 오레알 되었어요. AMD는 T키를 좀 강력하게 하는 패입니다. 왜냐하면 매 세대마다 확실하게 성능을 눌러주고 왔거든요. 젠 젠플러스 거기다가 젠투 젠3까지 꽤 큰 폭으로 눌러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3900X는 현실점에서 살만한 값어치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물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오른 제품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건이 없어서 오는거니까 그냥 못본 차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1700K랑 1700F를 같이 볼게요. 1700K랑 1700F는 실제로 클럭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성능을 쭉쭉 보여줘요. 가격은 꽤나 큰 차이가 있어요. 1700F가 7만원 가량 저렴합니다. 그래서 1700F가 전체 가성비에서는 3위를 차지했어요. 게이밍 성능이라든지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요. 근데 요 놈하고 5600하고 주의깊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17F를 오버클럭을 하지 않으면 특히 네모 오버요. 어차피 CPU 오버는 안되잖아요. 하지 않았을 때는 한 12% 11% 가량 5600X한테 집니다. 꽤 큰 폭으로 져요. 그리고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는 17F가 10% 정도 유리한데 싱글 성능은 한 18% 가까이 져요. 싱글 성능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둘이 가격은 매우 흡사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게이밍 위주로 하신다면 당연히 5600X가 월등히 좋은 제품이 되겠죠. 심지어 17F를 아시아다이피 메모리 오버 하려면 보드에는 20만원 정도 투자해야 되고요. 16,000X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0만원 초중반짜리 보드로 충분히 안정적인 전원부 언더와 램오버 사운드 그리고 상위 램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가격대 보드도 있거든요. 지금 BU550 대부분 제품 못 사는 형편이긴 한데 얘는 싸구려 BU550에도 웬만하면 잘 들어가요. 제일 싼 제품만 피하면 됩니다. HDV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좀 더 총합적인 넓은 가성비 보드카이 포함해서 봤을 때는 5600X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래도 인텔 갈래요. 아무래도 5600X이 지금 나오는지 얼마 안 돼서 바이오스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컴처버라서 그냥 인텔 쓰고 싶어요. 안정적인 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17F도 욕할 정도로 가성비가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녹색으로 일단 칠해두고요. 우선적으로 저는 5600X를 강력 추천한다.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9900 9700은 못 본 척 합시다. 뭐 없어요. 이거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등 없습니다.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지금 지금 이놈 중에 제일 싼 게 9700인데 아니 이 돈에 4만원 더 보태면 5600X인데 이걸 누가 가. 그렇다고 보드값이 싼 것도 아니고 물론 뭐 Z40보다 조금 저렴하다만 아니 그냥 없다고 생각합시다. 싱글 성능 멀티 성능 다 떨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어?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3700하고 3800은 없대요 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솔직히 17700보다도 조금 더 아쉬움 지금 이거 17700랑 가격차를 많이 벌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격을 내렸지만 17700는 얼마 내렸습니까? 6만원 내렸는데 얘는 아직 3만원이거든 이게 만약에 32만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난 3700을 좀 추천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가성비는 나쁘진 않지만 5600X를 쳐다보고 이걸 보니까 어라? 어라라? 게임의 성능 20% 차이 나는데? 네 게임의 성능 20% 차이 나요. 싱글 성능도 15% 차이 나고 와 머티 성능은 그래도 3700X가 10% 조금 넘게 더 좋은데 딴거가 너무 일리죠. 순수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넘어갈게요. 라이젠 4750G는 어때요? 내장 그래픽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외장 그래픽에 꽂았을 때 캐시가 너무 적어가지고 사실 제 성능을 목발이에요.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 같은 경우는 3700X랑 큰 차이가 없는데 얘는 오로지 사무용도 좀 이제 코를 많이 쓰는 하드한 사무용도에서 그래픽 카드 없이 저전력으로 짜기 위해서 가는 CPU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 쭉쭉 다 빼다 보니까 하이엔드 CPU 구간에 괜찮아 보이는 거는 5900X 5600X 양자특일 정도 되겠죠. 혹시나 인텔의 i9 정도를 보셨다면 5800X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나는 어떻게든 인텔 쓰겠다 하시는 분은 17F 정도까지만 고려해 볼 만하다 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한번 봅시다. 메인스트림 구간에서는 그래픽 카드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100분열을 똑같이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요거는 3075이고 여기는 2080 슈퍼입니다. 여기 2080 슈퍼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3060Ti가 2080 슈퍼를 대차하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2080 슈퍼를 한번 넣어놨어요. 그리고 5600이 위에 있는데도 밑에 끌어당겨놨죠. 혹시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봐 과연 3070급에서 1600이나 1400 쓰는 것보다 5600이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지 그런거 궁금하실까봐 끌어당겨놨습니다. 아니면 뭐 3600 쓸까 5600 쓸까 고민하시는 분 있잖아요. 3070급에서 그거 한번 보시라고 끌어당겨놓은거고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1600KF 벌크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23만원 정도로 여기 적혀있는 현금가 30만원보다 7만원은 더 싸죠. 근데 여기서 고민해야 될게 있습니다. 어? 시성조금 왜 좋은거 여기 표기도 안해놓고 그랬냐 일단 벌크는 정품이 아닐 때문에 AMD랑 달라요. AMD는 멀티팩도 정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차이 나는 만큼 AS 문제라던지 이런게 있어요. 패키지 차이도 있을거구요. 근데 이게 CPU가격이 23만원이에요. 싸게 나와서 샀다. 좋다 쳐. 근데 KF를 오버를 안하면 사실 10400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눈에 보이시죠? 얼마 차이가 없어요. 게이밍 100분율이나 아니면 멀티성능 신글성능이 조금 더 낮긴 한데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10% 이상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오버하려면 보드만 20만원 써야되요. 그러면 CPU에 23만원 보드에 20만원 쿨러에도 한 10만원 정도 써야됩니다. 순행쿨러 달고 그래야 제가 오버가 잘 되거든요. 그럼 벌써 아니 쿨러 CPU 보드에 50만원 정도 때려박은거에요. 근데 그게 50만원이면 자 5600에 2만원짜리 공랭쿨러 쓰고 피부가 좀 덜 터지더라도 보드 한 12만원 주고 한 50만원 정도에 50만원 좀 높네요. 한 52, 3만원 주고 짠는거랑 비교했을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30치곤 쓴다 하더라도 이거 오버해도 이거 따라잡기 좀 버거워요. 16,000k는 그래서 가상비면으로 봤을때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16,000k가 벌크를 써서 23만원짜리 쓰더라도 그러나 자동저거 어떻게 탈락되겠어요? 이거 뭐 16,000k가 그럴지 그런데 저걸 23만원 사도 안되는데 뭐 16,000k가 15,000k가 뭐 되겠음? 당연히 안되지 다 탈락입니다. 다 탈락하고 넘겨요. 그래서 제가 비교하라고 5,600k를 넣어놓은거에요. 그럼 3,600k는 어떤데요? 사실 3,600k은 20만원이잖아. 어? 그러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볼크 23만원하고 별 차이 없는데요. 아니 얘는 보드 싼거 써도 돼. 보드 그냥 비사오건 같은거 써서 나중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패치하면 5,600k를 업그레이드도 가능한거야. 안 그래요? 맞잖아요. 심지어 300cd까지 나중에 호환해준다고 발표가 나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미래가 있어. 3,600k. 당장 별로 비싸지 않게 구매할 수도 있어. 맞죠? 공렘쿨러 하나 달고 아니면 기쿠 써도 되고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거기에다가 보쉬이피 20만원 CPU가격 보드 10만원 합쳐봤자 뭐 공렘쿨러 단단처도 33만원이면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볼만한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볼만하다고 그랬으면 자동주가 10,400k도 볼만한거에요. 업글 생각이 없고 3,600k보다 좀 더 싼 가격에 짤 수가 있어요. 10,400k에 그 H410 중에서도 MSI거 고제품 가시면 이거 10,400k 커버가 되거든요. 전력재환 해제를 해도 그렇게 짜시면은 대충 시스템 총합이 기쿨러 쓰고 그러면 합쳐봤자 20 아니 메인보드랑 쿨러랑 그러니까 CPU 합쳐봤자 27만원 정도면 짤 수 있는거에요. 충분히 가성변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3700k이든 10,400k이든 프레시티에서 30,700k 정도 쓴다 그러면 좀 권장하기는 어려워요. 프레임 차이가 17% 17% 20% 가까이 나요. 이거 예전에 내가 영상 올려드린거 있으니까 보고 오시면 돼요. 10점 게임 평균이 그정도 차이납니다. 사실 아니 그러면 차이 많이 나는 그 배그랑 롤 빼줘요. 배그랑 롤 빼도 얼마 차이 나는지 알아요? 내가 방금 17% 20% 이렇게 차이 난다고 했잖아. 거기서 뭐 3% 정도밖에 안 까죠. 마찬가지로 17% 뭐 14% 이렇게 차이 나는거에요. 여러분 3070은 샀지만 2070 슈퍼 성능으로 쓸 수도 있다고. 이해가 갔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만약에 3070 정도급 쓴다면 5600X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3600뺄랑 14400은 어떻게 쓸까요? 3070에 3600밖에 살 수가 없다. 나중에 돈 모으면 5600 갈아타고 싶다. 그러면 3600 쓰는 것도 말리진 않을게요. 아니면 그냥 2070 슈퍼나 2080 슈퍼 급의 그래픽 카드 쓸 때 얘기 그러니까 아직은 나와있지 않았지만 뭐 3060이나 3060 Ti 쓸 때는 요놈들 쓰셔도 성능 차이가 10% 정도 하니까 어떻게 참고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진짜 권장하는 거는 그냥 2060이나 2070 슈퍼 중고사서 쓸 때나 3600이랑 14700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 가성비 좋은 애들이 그 지경에 취급을 받는데 5600 때문에 9600K 같은 거 볼 필요가 있나요? 없지. 넘어가. 4650은요. 얘는 그래픽 카드 쓸 거면 쓸 필요가 없지. 9600 말고 9500F는요. 얘는 그래도 좀 싼 것 같은데 야 이거랑 지금 1400이랑 만원 차이밖에 없어. 만원도 채 않나? 7000원 밖에 채 않나? 이거 다 자동 탈락이에요. 3300X는 없대요. 사실 나는 3300X도 탈락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3600을 살 돈이 없고 나는 나중에 5600X로 업그레이드 할 건데 임시 제품을 쓰겠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을게요. 아니면 아예 1660 슈퍼 정도의 좀 낮은 등급의 그래픽 카드 쓸 때는 3300X를 쳐다봐도 좋습니다. 다만 나는 AMD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없다면 3300X 쳐다보지 마세요. 그건 차후에 나오는 CPU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라인업도 싹 다 사실 전멸이고 어지간하면 이 정도 그래픽 카드 쓸 거면 5600X 써라. 다만 당장 주머니 사정이 급해서 3600X 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 오케이고 아니면 업그레이드 할 생각 없고 만사백에 2079 슈퍼 이하급 성능의 그래픽 카드로 조합할 거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오케이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인스트림도 진짜 살 게 마땅치 않네요. 그냥 대안이 없는 두 제품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왜 3300X 사는 걸 잠시 고민해보라고 하셨냐면 여기 때문입니다. 엔트리 메인스트림 20만원 이하급이 아니라 거의 10만원 이하급인 애들 나왔는데 만 백은 내가 별로라 그랬어. 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이거 15만원 주고 살 바에 3300 쓰겠는데 이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엄청난 놈이 나왔습니다. 내가 가성비의 인텔이라고 부르게 만든 놈이에요. 어떤 놈이냐? 만 백 에프 만 백 에프 한번 보세요. 아 나 진짜 인텔에 응원 좀 해줘야 되겠다. 와 이런 제품 나올 줄 몰랐는데 10만원 안 해. 10만원 안 하는데 실제로 성능은 7700과 맞먹습니다. 게임 인 프레임이 소파 앞서거나 뭐 뒤서거나 비등비등하게 나옵니다. 7700이 비록 5년 전만 해도 i7으로 아주 비싼 가격 40만원에 팔리던 애예요. 30만원 후반 40만원에 근데 9만원에 새 제품을 살 수 있어요. 4코 8스레드입니다. 여러분 169 슈퍼 같은 거 쓸 때 이거면 쌉가능입니다. 쌉가능 2060까지도 조금 상당히 떨어지긴 하는데 쓸만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강력 추천해요. 이거에 8만원짜리 h460 때려받고 거기에 1260 슈퍼 뭐 한 30만원 하잖아. 집어넣고 본체 짜면 한 70만원 견적 좀 나올 텐데 60, 70사일 거예요. 그 정도로 어지간게임 다 잘 돌아갈 만한 그런 본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이게 워낙 강력해요. 딴 애들은 얘가 가성비가 모든 면에서 1등이다 보니까 차이가 커요. 천원, 2천원, 천원이잖아. 딴 애들 가성비는 보면은 싸도 1300원 가까이 들고 그나마 9100F가 그 80 슈퍼 쓸 때 가성비만 비슷하고 70 70 아 이게 내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아 잘못 적어놨습니다. 아 80 슈퍼가 아니라 60 슈퍼 쓸 때 가성비가 비슷하고 그 80 Ti 쓸 때 가성비는 오히려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기 때문에 뭐 선택의 폭이 없다. 여기서는 그냥 얘가 깡패예요. 압도적인 가성비 지금 어떻게 봐도 어딜 봐도 짱짱맨이 아 근데 이거 녹색으로 치우는 3200G는 뭐예요. 내장 그래픽이 만 만 100F는 없잖아. F 적혀놔야 된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사모용도로 그래픽카드 안 달고 쓰려고 그러는데 만 100F는 못 쓰잖아요. 꼭 만 만 100 노만 쓰면 안 돼요? 이거면은 5만원 차이인데 5만원 차이면은 근데 하급 그래픽카드 다 가기거든? 그래서 이거 쓰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쪼금 성능 떨어지더라도 쪼금 성능 떨어지더라도 3200G 쓰는 게 어때요? 뭐 싶어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멀티 성능이 만 100F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요. 3200G보다 이건 좀이 아니라 생각보다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어. 근데 뭐 만 100F도 쓸 수는 있는데 어차피 사모용도에는 그리 높은 멀티 성능을 요구하진 않으니까 3200G로 돈을 조금 더 세이브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저거 녹색 칠해놨어요. 이것도 칠해놀만 하는데 오해할까봐 혹시나 그래픽카드 다는 것도 이것도 괜찮나 싶어서 녹색 칠해놔야 할까봐 빼놨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쭉쭉쭉 저랑 함께 바뀐 CPU 가상비 비교판 봤어요. 어때요? 이전보다 좀 더 보기 편해졌나요? 불편해졌나요? 뭐 어쨌든 새로운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감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재밌게 보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최종 정리 한번 하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엔디 CPU 구간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이 보인다. 달러가가 약 5% 가까이 내렸으니까 5% 내리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5%가 아니라 10% 이거는 한 6%쯤 내고 많이 내리는 10% 이상 내리는 애들도 좀 있어요. 보이죠? 여기 얼마 내렸어요? 6만원 빠졌고 여기는 12만원 빠졌고 여기 3만원 빠졌고 여기도 6만원 빠졌고 여기 4만원 빠졌고 10%씩 막 내리는 애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럼 왜 내렸을까요? 경쟁은 소비자를 웃게 만든다. 이번에 AMD가 젠3를 너무 잘 내놨기 때문에 인텔이든 아니면 AMD 구제품이든 가격을 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내린 것보다 훨씬 많이 가격이 전체도 다 내렸어요. 내가 진짜 이만큼 내린 거 처음 봤어요. 이만큼 내 처음 봤다고. 지금 CPU 사기에는 참 좋은 시기가 아닌가요? 하실 수는 있어. 그게 그렇지. 사실 두 달 전에 이 비싸게 사던 제품들을 훨씬 싼 가격에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막상 사려고 제품을 딱 보니까 어차피 5600X 5900X밖에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기 좋은 시기라 좀 애매합니다. 구하기도 좀 어렵고. 5600X은 물건이 넉넉한데 5900X이 구하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가격 전체에서 하락했다 정도로만 생각할게요. 게이밍 가성비 1위는 그냥 5600X입니다. 보시면 이 5600X가 깡패에요. 깡패. 저 위에 100만원짜리하고 비교해도 5% 차이밖에 안 나. 그래서 3080 정도에 꼽아 쓴다 그러면 2%밖에 차이 안 나. 싱글 성능은 아주 준수해요. 그리고 멀티 성능만 좀 떨어지지. 이 5600X가 정말 괜찮은 게임이 CPU입니다. 양사 다 합쳐도 얘가 가성비 1위. 멀티 성능 1위는 뉴 페이스인 5900X가 차지했어요. 아시다시피 가성비는 하늘나라가 있지만 일단 어쨌든 멀티 성능은 짱짱면이나 이번에 새로 나온 거 3950이 왕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싱글 성능 1위 타이틀도 5950이 차지했어요. 이게 동시에 1위 차지한 게 신기해서 넣어놨습니다. 보통 싱글 성능 1위는 얘기를 안 하거든.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근데 5950을 추천하기보다는 5900X가 베스트할 생각이에요. 작업 어떤 걸 써요. 포토샵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엑셀 게이밍 아니면 뭐 렌더링 인코딩 모든 면을 다 갖다 박아도 이 5900X는 괜찮은 CPU예요. 광범위한 용도로 진짜 멀티하게 쓰신다면 5900X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칠베프가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 5600X 대비 게이밍 성능이 10% 떨어지고 멀티 성능이 10% 높으니까 이 포지션은 옛날 AMD 느낌의 포지션이죠. 그토록 또 제트보드 쓰면 가성비가 떨어지고 꼭 인텔을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 아니면 만칠베프는 추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이엔드는 이 두 개 정도로 사실 추격이 되겠죠. 5600X냐 5900X냐 자자 넘어가고 메인스티림 봅시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제품이 꽤 큰 폭으로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10% 이상 떨어진 제품도 눈에 몇 개 보입니다. 보이시죠. 다만 현시점 가성비 1위였던 9400F는 지금 살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왜? 미묘하게 가성비가 1위긴 한데 이거 살 바에 그냥 3300X 쓰다가 뭐 억괴들 생각하거나 아니면 돈 조금 더 주고 14000 더 주면 되네요. 그 14000F 쓰고 훨씬 높은 멀티 성능 그리고 뭐 조금 더 높은 게이밍 성능 조금 더 높은 싱글 성능을 만족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가성비 좋다고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9400F는 제끼고 멀티 성능 가성비 1위는 여전히 3700을 1위고 굳이 구매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후에 업그레이드가 쉽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3600 쓰다가 B450 나중에 안정화되면 아니면 B550 안정화됐을 때 아니면 주문에 여유가 생겼을 때 젠3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업그레이드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냥 14000을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14000F 종합가성비 1위로 어 아니 종합가성비 3위네요. 종합가성비 1위는 3300X인데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할 분들만 추천을 하고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다면 그냥 1100F 쓰는 게 낫다 생각해요. 메인스트림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세번째 엔트리 메인스트림에서는 닥치고 1100F 써라. 이게 짱짱맨이다. 가성비의 인텔 여튼 10만원 하지 않는 제품이 이 정도의 성능을 이라는 놀라운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거 정도만 얘기해주겠고 나머지 3200 내장 그래픽 필요할 때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멀티팩 멀티팩을 사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표는 제 그 아시다시피 카페 마음껏 파갈 수 있게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다음번 밑에 부스트클럽 표기넣은 것도 슬슬 세대교체 할 때가 됐네요. 이거 교체해서 젠3 기준으로 스펙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바뀐 거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뭔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한번 고려해볼게요. 여러분은 이게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